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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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인털 시작할 때 하고 2달 생활했잖아. 2월, 2월. 근데 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지. 불안한 거야 지금 하고. 그리고 3주 남았다 이제. 2달 말까지 하고 결정 난데. 근데 불안한 거야. 왜냐면 경쟁률이 지금 인털을 하는 걔네들이 많대. 근데 그중에서 매번 볼 줄 모르겠지만 거의 힘들다고. 문 낳고 지금. 걔네들이 안 치지가 않은 거야. 불안한 거 있어. 아니 그건 지금 애들이 낭둑이 얼마나 많은데. 아니 지금 낭둑이 많아 애들이 낭둑이 많아서. 나도 나도 잘 부르지 마. 아니 지금 고민을 이렇게 얘기하는데. 근데 또 마음이 안 서있잖아. 그냥 빠른 일을 하라 그랬는데 너 갖다 와야 돼. 또 안 돼. 다시 다시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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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이렇게 뭐하는 거야? 한 번. 네. 너 왜 이렇게 뭐하는 거야? 왜 이렇게. 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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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습니다. 이번엔 그 Chef의 하루만을 많이 하는데요. 감사합니다.